자 오늘은 뭘 준비했느냐 일단 봉구가 좋아하는 시저 뚜둔 시저랑 랩을 준비했어요 이게 엄청 긴 건데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데에 투명 랩을 씌워가지고 벽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봉구가 한번도 이 랩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 투명벽이 뭐지? 하고 얘가 이렇게 뛰어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뚫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구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투명벽을 만들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 되나요? ㅎㅎㅎㅎ 자 그러면 저희가 빨리 벽을 만들어서 봉구를 보여줄게요 자 투명벽 설치 완료 봉구가 개 좋아하는 시저 지금 시저거든요? 제가 먹는 첨을 해보겠습니다 먹어! 먹어! 안 먹어? 네 한번 먹고 또 내가 먹고 рублей 맛있다 이제 몽구 시려 안 먹어 시려 안 먹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자 이거 봉구가 좋아하는 시저에요 제가 먹는 척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봉구야 여기 더 있네 봉구야 넘어와야지 아 시저 냄새 봉구야 봉구야 일로와 아이고 잘하네 봉구 봉구야 너 바보야 여기 다 쩔어 왔네 여기 머리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